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팔란티어든 테슬라든 가장 큰 부분은 10연물 금리가 급락하는 거, 그게 제일 기본이겠죠. 일단 이게 얼마나 크냐면 지금 4.9에서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온 상태잖아요. 어제 연준 시작하면서부터 4.9에서 4.75까지 그러니까 이게 장기물, 특히 장기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지금 움직이는 단위가 베이시스 포인트인데 끝단위, 5베이시스 포인트, 그 정도 움직이는 게 여기도 보시면 평소 5베이시스 움직이면 최대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4.85에서 4.90이니까 이 끝자리가 이제 0.01%가 1베이시스 포인트니까 이게 기본인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10bp, 10bp 움직이면 되게 많이 움직인 거거든요. 정말 크게 움직인 거, 변동성이 엄청 큰 거였어요. 큰 건데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1.5가 넘게 지금 거의 0.32, 0.2, 0.2, 그러니까 20베이시스 포인트가 순간적으로 이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넘게 떨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배경이 지금 테슬라든 팔란티어도 여기에 포함이 된 실적까지 맞물려서 있지만 어쨌든 아주 기저에 깔린 거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이 폭이 단기간에 꺾인 게 지금 반영이 좀 빨리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팔란티어 장전에 나왔기 때문에 다들 한번 홈페이지 가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아까 제이크, 누구죠? 안희재님인가? 그분 뭐 저도 그 중간까지 봤거든요. 네. 워닝콜을 틀었는데 어쨌든 뭐 그건 그거 거기서 중요하게 봤던 거는 상업용 쪽이 많이 늘어나는 거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건 가서 다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따가 이거 기억하시고 지금 병원의 어떤 효과적인 부분 이거가 이제 그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뒤에 헬스케어 쪽 연관해서 좀 지켜보시면 되고 아, 잠깐만요. 숫자가 어디 갔죠? 뒤에 나와요. 이 숫자를. 아, 여기 여기에 있네요. 지금 이 숫자. 아, 넷 인컴도. 아, 넷 인컴이 먼저 나오네요. 잠깐만요. 아, 이게. 오퍼레이팅 인컴을 보시면은 이게 증가하는 속도가 410만, 1천만, 4천만이에요. 엄청 빨리 증가하네.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 이걸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좀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급하게 좀 빨리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그러니까 제가 보는 키포인트는 이쪽, 이 슬라이드가 가장 큰데 결국 왜 그러냐.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매출원가가 계속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시스템이 이제 갖춰진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한 대 파는 거에 바뀌질 않아요. 이건 바뀌지 않고 이 비용, 영업 비용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출만 늘어나면 이 폭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마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실적이 아마 가장 크게 올라오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큰 폭으로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고객들, 상업용 그 커머셜 쪽에 그 고객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쪽이 좀 많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죠. 숫자가 여기 다 나와요.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거를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유대인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이건 마무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하나만 더 하면은 그 AIP, AI 플랫폼 이거 AIP 사용자 수가 이제 3배 증가했는데 아직까지 얘가 수익화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도 지금 수익화, 그러니까 수익화가 잘 되고 있고. 또 하나,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는 이제 아예 뭐 CEO가 이제 이야기했죠. S&P 500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갖췄으니까 빨리 끼워줘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다들 아시는 어제 내용 중에 이제 발표할 때 주가가 빠지는데 그 소위 말하는 스테이트먼트에 바뀐 부분이 크게 없죠. 그죠? 그 고친 부분이 많이 없는데 경제가 이제 여기 그 솔리드에서 스트롱하다는 거 이거 바뀐 거. 근데 이 스트롱하다는 것도 강하다는 것도 뒤에 보면 아틀란타 패드에 GDP 나오는 좀 그 미리 좀 나오잖아요. 그건 또 안 좋은데 뭐 이제 또 약간 좋다, 3분기가. 그런 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그 이 긴축된 신용 조건 이거에서 여기에 이제 파이낸셜이 들어가서 금융 이거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크게 변한 건 없다. 뭐 그거 하고 넘어가고 아 그리고 이 하월에 넥타이가 그레이를 메고 회색을 메고 나왔습니다. 보통 파란색 많이 메고 나오거든요. 아 넥타이도 무슨 상관 있어요? 뭐 약간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아 그럼 거기서 또 힌트가 자기만의 어떤 뭐 그런 걸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 대박이네 지금. 아 기분이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 넥타이 색깔도 그날에 어떤 자기만의 그 이 표현에 남자가 그 양복 입고 표현할 때 양복의 색깔이나 넥타이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 네. 일단 뭐 그 한 차례 더 인상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고 뭐 이런 내용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점도표 효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좀 뭐 그렇게 감소하는 그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노 아이디어 아무런 그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냐 지난 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 이야기한 게 그래서 뭐 그 완전한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통합 제작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아니면은 그 몇 차례 그 최근에 금리 급등이 우리가 말하는 몇 차례의 금리 인상과 맞먹냐 이거는 이런 것도 밝히는 거를 이제 거부했고 그런데 이제 골드만은 최근에 이제 긴축이 네 번의 금리 인상과 맞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보시면은 지금 이게 6월 금리 인하 목표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6월에 이제 가장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의외로 3월도 11.1%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뭐 시작되더라도 급격한 그런 거는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 뭐 세 차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세 차례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급격한 인하는 없을 가능성에 좀 많은 배팅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소위 말하는 언더슈팅 밑으로 밑으로 이제 금리를 그거 하는 부분보다는 그냥 오버슈팅하는 쪽으로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금리를 보통 이제 포즈라고 하잖아요. 일시 정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렇게 하는데 바뀌어서 포즈에서 홀드 아니면 여기 나오는 플레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멈추는 기간 그러니까 정지되는 기간을 과거를 보시면은 금리가 이제 2000년대 높았을 때 8개월 동안 이제 금리가 이제 정지됐죠. 멈추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금융위기 그 전에 이제 14개월 7개월 그러면은 보통 여기도 금리 상태가 뭐 더 높은 이쪽보다 높으니까 적어도 한 8개월은 기본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구간은 오히려 금리가 빠지면 이제 주가가 오히려 안 좋은 건 안 좋은 신호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린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한 8개월 최소 8개월 7개월 잡아도 내년 6월은 너무 빠른 걸 수 있잖아요. 앞에.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6월이면 7개월 정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부터 해서 어 그다음에 이제 이 얼추 이제 최소로 잡고 있는 거죠. 최소로 여기가 그 지금 이 기간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8개월로 하면은 한 달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높은 상황이다 보니 7개월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최소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뒤에 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그 다음 이제 연준 그 S&P500 움직임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발표하는 순간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 그 민간 그러니까 AI 멤버스의 센티먼트가 11월 어제 그 첫 점 어제까지 보시면은 블리시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었거든요. 매주 이제 그 그 센티먼트가 나빠지는데 오히려 이제 이 센티먼트가 나빠지는 게 랠리의 조건이 아닌가 개인 투자자 예 납불때 산다?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높으면 오히려 이제 안 좋은 거죠. 사람 개때같이 몰려들어서 누구나 이제 주식을 사는 그런 시대보다는 스마트머니가 이제 알고 뭘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쪽은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이게 지금 여기 베어리시와 블리시의 차이가 지금 26 정도 차이 나잖아요. 24, 50이니까 이게 지금 지난 3월 이후에 최악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벌어진 게 이 둘 사이에 그래서 아마 단기 랠리의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 장이 안 좋네가 아니고 역으로 좀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경제가 그 스트롱하다고 했는데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그 애틀란타 패드 GDP 나우가 확 떨어졌어요. 2.3에서 1.15 여기로 그렇죠? 이거 보면 4분기가 이렇게 이거 때문에 이거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금리도 같이 좀 강하게 밀린 게 아닌가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밸류에이션인데 5%는 현재 이 표준 편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표준 편차 이 상단 이 표준 편차에 넘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이 한 3.74인데 대부분 아마 4에서 4.5 사이 그러니까 4 밑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금리 환경 구간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4.5 아래 가면 좋게 하겠지만 빨리 그렇게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정부가 이제 그 재정 적자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궁지에 몰리는 어떤 그 재정 우위 시대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뭐냐면은 턴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이거든요. 이게 계속 플러스가 되면은 어 이게 지금 너무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어 10년 기간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생한 이유가 정부가 채권을 너무 발행했기 때문이고 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조금 줄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줄면 아까 말했던 이렇게 막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려면은 앞서 말했던 정부 재정 지출이 그래도 좀 완화돼야 되는데 어제 그 발표한 거에 너무 장기 그러니까 장기가 적고 장기가 좀 는 것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역할을 좀 한 거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고요. 그 다음 이제 앞서 팔란티어랑 관련해서 또 그렇고 이 헬스케어 쪽에 AI 이게 지금 연평균 36% 정도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좀 시장이 좀 커진다. 지금 이게 이쪽이 AI 솔루션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 병원 시스템하고 어떤 통합이나 정비하는 부분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솔루션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최적화 과정을 잘할 수 있는 쪽 이런 게 중요한데 대부분 환자 건강정보라는 게 데이터 세트가 엄청 크대요. 이게 너무 이게 큰데 이걸 이제 완전히 통합시키는 과정이 되게 어렵다. 지금 팔란티아와 연관된 영국의 보건 보건복지부 우리물로 보건복지부죠. NHS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데 그거를 돈을 들여서 그 어떤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영국이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얘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팔란티어를 근데 이제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안 돼 그만큼 어려운 어려운 부분 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그나마 팔란티어가 좀 더 잘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빅테크도 나서고 있죠. 기존에 그 하고 있던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이쪽 헬스케어 쪽으로 빅테크도 달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 SMCI AI 서버 이야기는 했고 그 했어요. 근데 AI 쪽 서버 시장은 계속 커져요. 내용은 커진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SMCI가 지금 GPU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인텔 쪽 5세대 제온 프로세서 지원도 발표했고 AMD 쪽도 서버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해줄 거라고 보여지고 에어비앤비 아까 거의 이야기 했죠.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이거 11월에 하나 상품이 출시된대요. 호텔보다 에어비앤비가 약한 게 신뢰성 문제. 이게 지금 그게 사진으로만 보니까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갔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확실함이 없잖아요. 호텔은 확실하잖아요. 그게 없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출시를 할 거래요. 그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장기적인 매출 성장의 핵심으로 인터내셔널 성장 국제적인 성장 해외시장의 성장이 좀 더 커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고요. 페이팔 관련해서 CEO하고 CF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어떤 활력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서로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걸 하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컴플리트 페이먼트 확장하고 브레인트리 쪽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을 위한 두 가지를 확장하는 거 이걸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제 환경 개선하고 데이터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CEO가 앞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브레인트레이 트레이 쪽으로 현재 대형 이커머스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성장 장제력이 높아지고 있어서 턴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선정이 바뀌었으니까 턴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퀄컴은 중요하게 보는 게 제가 봤을 때 사업 다각화 저번에 제가 판 것도 이게 지금 생태계나 이런 게 추가로 많이 성장하기가 부족해 보여서 그랬는데 나름 노트북 프로세서 여기도 암 기반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 AI 소프트웨어 쪽 이쪽도 되는 부분 그래서 디바이스의 생성형 AI 이거 들어가는 거 이거 기대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실적이 좋았던 거 중국 휴대폰 쪽 매출이 증가했던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서 어느 정도 칩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도 턴을 하듯이 여기도 재고가 재고 과잉이 감소하면서 휴대폰 쪽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언뜻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AI 수익화 이 부분하고 이제 덴 아이브스가 최근에 엔터프라이즈에서 AI 수익화가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 아마 주된 변혁이 주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AMD 팔란티어로 꼽았습니다.